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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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라 그땐인데 클럽 그럼 그럼 뭐야 이게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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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택시 택시 아이씨 좀 잘 표현해봐 이거지 이거 그거지 야 이거 이거 택시 이게 뭐였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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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아니 맞힐 수 있어 미친거 아니야 자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빨리 빨리 폴로 나온게 뭐가 패스태스 패스태스 지금 1분 뭐야 아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이거 없잖아 어 이거 잘 표현했네 아 뭐지 이거 5번씩 이상한거 아 오케이 근데 원래 이거 뭐야 아 그래요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동물 중에 누가 이러면서 야 왜 이러면서 시작하세요? 나도 몰라 아 아 야 아 이북이 형아 이북이 형아 이북이 형아 이북이 형아 이북이 형아 자 자 오오 이거 어렵다 이거 아 비랑 정국이 잘하자 오오 오오 이게 뭐야 이게 포인트 말이야 야 정국이 잘하네 아 이 형이 이거 망했네 이게 뭐야 이게 아 알았어 이 형이 잘못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땡 오케이 자 2분 30초 경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2분에 웃긴다 아 이거 쉽네 뭐 박스야 이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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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근데 왜 아 이거 5개발 오오 자 5개발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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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자 잘하셨습니다 4문제 자 자 2개 시작 1 2 2 3 아 너무 쉽네 베이스볼 저 한국어 야구 으 오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야 너가 선택해서 얼른 걸 골라도 돼 아 쉽네 왜 왜 됐어 아 뭐하는거야 아 이걸 맞춰 2조직 맞춰 아 아 형이가 괜찮네 아 아 뭐야 이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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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험 킥복싱 킥복싱 아 야 야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지 좌절해봐 아 아 아 잘한다 아 아 아 정확히 정확한 아 아 멈춰 아 아 야 아 진짜 웃기다 아 아 이거 형이 형이 절대 못 맞춰 아 펫싱이 낫냐 펫싱이 낫냐 펫싱이 낫냐 펫싱이 낫냐 아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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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골라도 야 이거 야 야 국민 대표 예능이 나왔잖아 형이 절대 못 맞춰 아 아 아 아 아 펫싱 몇번 있어요? 뭐겠죠? 아 펫싱 아 아 아 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모르겠어요 안 돼 운 운 운 운 운 운 야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야 운 운 운 운 운 운 아 이거 약간 너무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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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. 피곤? 아아아아 야 영화죠! 영화도 있다 이거 진짜 야 이거야야야야 야 이거 모르면 너 정말 반응자야 3분 3분! 3분 됐습니다 3분! 3분 됐습니다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 생각에 이 형이 표현을 진짜 못하는 거 같은데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막 스키점프였는데 야 스키점프를 다 누가 달려다니 그렇지! 야 봄슬레이어! 봄슬레이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승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봄슬레이어! 뭐야 봄슬레이지 봄슬레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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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데? 뭔데? 전화한테 뭔데?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자 다음 게임으로! 고고고!!! 고고고!!!! through Si